아 난 못하겠으니까 화나 좀 끄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잔제이입니다 일단 저번에 투표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JTBC 워너비 이제 2차 미션 2차 투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영상이라서 온전히 저번에 콘텐츠로 승부를 했고요 기발한 영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신고 팔아가지고 한번 살아남으려고요 여러분들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영상 설명해보시면요 제가 링크 주소로 왔고요 들어가셔가지고 조이국 로젠젠 한번 보시고 투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바로 되니까요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혹시 되신다면 네이버 아이디로도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너무 감사드리고 투표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